어른들께 버릇없이 굴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려. 알았지? 너 그럼 이런 좋은 짓 버리고 나와. 언니랑 알바 전전하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지내는 수밖에 없어. 헐? 지아도 알아들었을 거야. 근데 여긴 왜 온 거야? 아, 맞다. 내 정신 좀 봐. 이거. 엄마 번지네? 청소하다 보니까 책상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. 엄마 마지막 유품인데 고마워. 고맙긴. 늦게 찾아줘서 내가 미안하지. 힘들 때마다 이 반지 보면서 기운 내 지아야. 이 반지가 엄마 대신 너 지켜줄 거야. 들어가. 나 간다. 언니 고마워. 연락할게. 가. 아휴. 하휴. 보마. 어? 왜? 인사 못 하고 와서 미안했어. 치. 근데 넌 편지에다 다른 식구들한테 한마디씩 썼으면서 나하튼 자릿서란 말도 안 썼더라. 그랬나? 야, 추운데 단체 잠그고 다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. 네가 그랬잖아. 우리 같은 알바 청춘들 몸이 재산이라고. 야, 됐어. 내가 할게. 하나만 더 할게. 가만히 있어봐. 됐다. 어서 들어가. 나 갈게. 들어가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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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